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이 2.7%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장중이기는 하지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62평선에서 그쵸 대략 한 2주 정도의 횡보 구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잡는 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시장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시장이 그쵸 삼성중공업은 대형주다 보니까 시장이 빠졌을 때 삼성중공업이 좀 시장하고 연동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이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는 그쵸 없는 그 구간이 어디 구간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최근에 들어서 미국 10년물 채권 있죠 그 채권 금리가 변동폭이 상당히 좀 심해졌고 5%대를 넘어가면서 그것과 관련돼서도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 대비해서 삼성중공업이 어떤 가격대에 위치해 있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전혀 가격 부담이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용 시작할게요 자 우선 삼성중공업이 오늘 2.7%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삼성중공업이 하락하긴 하지만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시장은 계속해서 내리지 않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계속 내리려면 삼성전자가 내리고 에코프로가 내리고 포스코 그룹주가 내리고 하이닉스도 내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계속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져야 됩니다 자 근데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 그런 상황이 나오겠는가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1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략 한 1350원에서 1360원 정도의 고가를 형성하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었던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대략 한 9월과 10월경 정도죠 네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요 달러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고 달러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내 경기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땐 욕을 먹는 게 누굴까요 연준이에요 연준 자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올라간다고 보는 게 아니라 환율이 어느 선 정도를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빗대어서 생각해 볼게요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연준에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은 반등이 나와야 될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여기서 삼성중공업이 아니라 개별종목이었을 같은 경우에는요 지속적으로 빠져서 아예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삼성중공업 같이 큰 계약건들이 있는 경우에는요 생각해 보시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고 있을 때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 정확하게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구간을 21이평선과 61이평선의 전환기를 공략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딱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게 여기 61이평선의 고가 부분이 빠지는 상황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미 일주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쵸 이번 주 정도가 지나면 21이평선과 61이평선의 간극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됐을 때 그쵸 주가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올라가는 과정이 나왔을 때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내려야 되고요 하이닉스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형주들이 다 내려야 돼요 그랬을 때는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요 그랬을 땐 달러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됐을 때 연준이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요 매파적인 이 발언을 조금 못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주가가 빠지면 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내용은 삼성중공업을 얼마에 살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그쵸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대로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하락을 확인하고 내가 매도했을 때도 그쵸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그 가격에서 대략 한 3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쵸 그리고 이런 구간 지나고 나서 지금은 새로운 시작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점이 왔을 때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거쳤기 때문에 수익률보다 그쵸 사실 그렇잖아요 코스닥 종목이 수익률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데 삼성중공업의 자금을 크게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수익 금액은 더 키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얼마에 살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얼마에 나눠서 살지 이 전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한 핵심 사항은 이겁니다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격대를 체크하자 그쵸 그게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고 자 어떤 종목이든 그래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고가 이후에 주식을 공략을 해야 되고 신고가 이후에 공략했을 때 어떤 상황이든 2주 안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가격대가 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면 내가 가격 그쵸 왜 신고가 이후에는 매물 소화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쵸 자 처음에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그쵸 한 2주 정도의 등락 구간을 거치고 다시 상승을 보내고 한 2주 정도의 등락 구간을 거치고 그리고 또 다시 상승을 하고 그쵸 이런 식이 계속해서 반복된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엮여져서 봤을 때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이런 상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에코프로 보면 정확하게 신고가를 만든 게 22년 10월과 11월 그쵸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의 구간인데 이때 21년도에 형성되어 있었던 15만원대의 고가를 다시 돌파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0% 정도의 조정을 보이는데 강하게 가는 종목은 조정폭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정 구간에 대해서 즉 눌림목 구간에 대해서 아무 때나 이게 맞는 눌림목이라고 내가 단정짓지 말자 그쵸 그리고 나서 내가 돌파하는 구간에 매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 매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이 대형주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매수하려는 업종 내에 대형주가 속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돌파 구간을 내가 먼저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삼성중공업이 자체적으로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보다 상승하는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옵니까 9500원까지 그쵸 안전마진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게 대략 20%에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내가 준비를 해놔야 9500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나오는 눌림목 구간에 내가 수익을 보면서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9500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이야기고요 무조건 2주 안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됩니다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은 이 내용으로 19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내용을 준비해 왔고요 이 내용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해서 모두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어느 정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가 과정에서 필요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그쵸? 이런 부분을 그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그쵸? 이런 내용을 제가 뭐 다른 영상에도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어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유일하게 남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그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그쵸? 이런 내용이 오늘 같은 경우에 한 25%대 이상 시세가 나고 있고 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신고가를 공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그쵸? 11월 27일 날 8시 59분에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매수해야 된다고 주문이 나갑니다 자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여기 시가의 4.8%에 출발을 해서 지금 종가 기준에서 26%대 강세 구간으로 들어갔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전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돼서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가의 하락 출발을 하더라도 그쵸? 반도체는 이런 보건력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그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여기 강프로의 무료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수익을 잡더라도 두 종목 평균 15% 이상의 수익권에 들어갔습니다 왜? 26% 그리고 7% 하면 30% 이상이 되죠 그쵸? 두 종목을 동일하게 그쵸? 보통 제가 한 최대 3종목이 진행이 되고요 평균적으로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가 나가는데 오늘은 두 종목 진행이 됐고 그중에 하나가 두산테스나 지금 7%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오늘 거의 한 상한가 부근에서 등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뭐 다른 종목들도 있어요 자 보시면 오늘 AD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그쵸? 지금 가격대가 5%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AD테크놀로지는 제가 2만 9천원을 돌파하긴 했지만 종가까지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3만 5천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보세요 뭡니까? 이제 신고가잖아요 그쵸? 애초에 7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조정 구간을 보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보내고 그쵸? 제가 계속해서 추적했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AD테크놀로지는 제가 지난 목요일날 매수가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시초가에는 무조건 단타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초가가 아니라 장중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자 여기 삼성중공업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쭉 보시면 24일이 금요일이죠 그리고 자 여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대해서도 나오죠 2차전 지정 유일하게 남은 매매 가능한 종목이다 93,000원대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쭉 올려보면 AD테크놀로지 자 23일날 목요일날 들어갔죠 AD테크놀로지 26,700원까지 올려서 매수하겠다 그러니까 올려서 그냥 사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살아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시세 구간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요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이 밑에 오늘 반도체 중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다 가온칩스 자 요거는 오타에요 오타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가 상승폭으로는 높지만 매수는 AD테크놀로지로 갑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쵸 정말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신고가를 먼저 가는 종목이 대장이다 그리고 그 종목을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핵심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고 시장의 핵심 주도주를 공략했을 때 정말 계좌가 크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요런 내용을 강프로의 무료소통방에서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리고 두산테스나 두 종목에서 평균적으로 15%의 수익을 냈습니다 요런 부분을 장시작 전에 장시작 전에 제가 계속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 매매가 기준이 된다 제가 요 방도 무료로 다 공개를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딱 제가 여기 강프로의 무료소통방도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정보는 다 무료예요 근데 여기 제가 딱 1000분까지만 이번에 원래는 500분 한정이었는데 1000분까지만 늘리려고 하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격에 대해서 잘 못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오세요 그쵸 모르겠으면 배워야 되니까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되고 주식 싸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어떤 종목이든 돌파하는 종목이 더 가는 건데 그 돌파 관점이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 가격대 그쵸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강세 보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내가 얼마에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강프로의 무료소통방으로 입장하면 되고 소통방 입장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의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의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2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3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직 구간이 확인되어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 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